생이가래는 물위에 떠서 사는 수생양치류로 생이가래과에 속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대륙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수생고사리류로 한해사리풀이다. 줄기는 드문드문 분지하며 잎은 3장씩 돌려나는데 2장은 부유잎이고 1장은 뿌리처럼 물속에 가라앉는 수중잎이다. 부유잎은 녹색이고 타원형이며 표면에 털이 있는 짧은 돌기가 빽빽이 붙고 뒷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다. 수중잎은 뿌리같이 가는 실처럼 갈라지며 가는 털이 있고 그 기부에 작은 곡모양의 포장랑들이 무리지어 있다. 포장항구는 표면에 연한 털이 있는 곡모양의 얇은 포막으로 쌓여 있다. 포장은 이형이며 뿌리는 없다. 주로 습지에 서식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에 생이가래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